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진병령 함양군수, 박용훈 함양군의장, 이춘덕 한상현 경남도의원, 정현철 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들과 강선욱 함양농업조합장,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을 소개하였다. 계속해서 김효진 청년회의소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진병령 군수, 박용훈 군의장, 이춘덕 도의원 등이 신년사를 했다. 이어서 시루떡 절단식을 하고 여규상 노인회장이 겸배제의를 비롯해 이재호 특구회장, 남규희 경찰서장, 한상현 도의원, 김명자 여성단체협의회장, 정상기 문화원장 등이 겸배제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민가를 제창하고 떡국을 나눠먹으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함양군과 군민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인간문화재 지홍선생의 공연을 감상하고 이어 워리어스님이 토끼 그림과 함께 무산절색이란 글귀를 즉석에서 시연해 보여주었다. 또한 지홍선생은 영국 로얄 알버트홀 공연, 스위스 티튤루스 정상공연, 이탈리아 콜로세움 경기장 공연, 바티칸시티 베드로 대성당 공연,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 공연, 일본 NHK 공연, 프랑스 노틀담 공연, 유럽순회 공연 2회, 초청 공연 300여 회, 문화관광부 환경문화대상 수상, 한양대 졸업, 영국 옥스포드 대학원 졸업, 인사문화원장, 백야문화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전국 재방선언 안거, 한국불교달마도협회이사, 다큐멘터리 작가, 수행과 명상 칼럼 조자, 한국가요문학사 작가, 전국 배호가요 홍보 가수, 지리난사랑 문학리스트, 한국선서화협회 고문, 현대시 정신문화연구, 전국 명찰기행 선화연구소 등을 소장 등을 맡고 있다. 한양군민가는 권병탁 작사, 김길령 작곡, 이봉조 편곡으로 지리산 구둔줄기 동으로 뻗어내려 명산대천 강곤마다 성지 이르고 이천년 역사 속의 풍속도 순후할사, 시시의 천연자원 무진장일세, 아, 함양의 옛 모습을 고의 지켜서 내고장 새살림을 마련해보자라는 1절 가사와 2절 가사는 오늘도 이어받아 길이 빛내고 용추사 새찬폭포 그 힘도 장할시고 나가세 씩씩하게 모두 다 함께 아, 함양의 그 자랑을 고의 살려서 내고장 새살림을 마련해보자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지금부터 2023년 개그년 함량군 신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리 및 제시가족이료분께서는 자리를 번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량청년회의회에서 제작하는 올해 순천배부를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서 준비된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신현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를 맡은 함양청년회의소 상독자 노창환 이사대입니다. 세 분 많이 하십시오! 생사에 앞서 개별연 한해 함양군과 공개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터밭기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은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세계박지에서 승맥해 공연을 하신 인간노라재 지홍 선생님의 공연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공연은 지금 한해 담당에서 승맥해 공연을 감사드려서 드디어 진단 scores 등 exacerb해 공연을 감사드립니다. 우리giving 스포츠가 전혀서 좋은 일정에서 진단 scores 순위 천이 Rain 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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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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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